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드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자녀 턱내 채용에 관해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결국은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감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감사원이 제대로 잘 하겠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나무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선관이든 대법원이든 대통령실이든 불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신하는 사람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감사원이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심을 갖는 의욕을 갖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감사원이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나 전번에 또 속구리 선거관리 문제 때문에 감사원이 또 한파당 야단을 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선관인은 못 받겠다 감사원은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선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 아주 굳센 의지를 갖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하부 기관들인 감사원은 하부 기관들인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수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가장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선거사범, 선거사무와 관련된 불법 비리는 대통령의 굳센 의지가 없으면 굳센 의지가 있더라도 워낙 방해세력과 엄해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감사원이 단독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분이 이제 사무총장일 겁니다. 사무총장 유병호입니다. 이름이 병호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선관위를 겪은 감사원, 박원순을 털었던 유병호가 낯선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대로 하겠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경입니다. 제가 뭐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간이 자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뭐 자녀채용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 이제 말의 그런 장식들이고 실질적으로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감사원이 31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중립성 공정성의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했고 이것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언론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실제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인 업무에 관련된 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의 깊게 지켜보고 많은 그런 주장을 펼쳐온 사람으로서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안고 없는 찐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D님은 정말 제 심경하고 같은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게 나라가 맞나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나 그런 생각을 D님이 필요가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심경과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지난 대선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나라 행정 시스템이 그것도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 모양이라면 사실상 망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망한 나라는 겁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법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두가 아는 그런 소위 불법 선거를 다 덮지 않습니까 선거관리 시스템뿐만 아니고 사법 시스템도 완전히 저가 볼 때는 이분 말씀대로 지난 대선 선거를 보면서 이 나라 행정 시스템이 그것도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 모양이라면 사실상 망한 나라다 이야기죠. 하나도 여러분들 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한 투표자가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아르바이트생은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 찾아 주민번호 확인하기 바빠 본질인 본인 확인은 관심도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뉴스 시간에 이중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벌을 각오한 유권자 이중 투표 뉴스가 나왔다. 하무면 사전투표는 말할 것도 없다. 통상 투표율 60%면 40%가 기껀 표로 천만 표 정도가 무주공산이다. 자식들 몇 명 취업시킨 것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20대 총선 180속의 기적과 이해찬의 20년 좌파 장기 집권의 호언과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부정 반드시 밝혀내라. 이게 진짜 감사원의 본분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일을 하겠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다르게 믿으실지라도 제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사는 소위 이치와 태도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죽거나 망하는 거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직시하고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DSHN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애들 몇 명 집어넣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온 나라가 뭡니까 언론들이 자식들 몇 명 집어넣는 것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그냥 거의 저가 볼 때는 맛이 어마어마히 가버린 겁니다. 세월이 이제 증명을 해 주겠죠. 4.15 총선 당시 180석 당선을 귀신이 곡할 정도로 맞춘 이해찬의 신기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이준석과 하태경이 갔던 사람이 그 숱한 부정선거 정거 뒤에 나왔는데도 민주당보다도 더 선거 부정을 불가능하다고 설레발을 쳤다. 이건 겁니다. 사람들이 15명 찬성이고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엉어리같이 있는 겁니다. vmca는 대한민국의 식자청도와 언론들이 갖고 있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조선과 중앙과 동화가 자꾸 본질을 허리고 속구리 투표를 말하면서 부실성으로 몰고 갔는데 하다못해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도 시험지나 답안지가 단 한 장이라도 유출되면 부정시험으로 지급해서 다시 시험을 치게 된다. 엉망진창인 거죠. 양심도 마비가 됐고 사람들의 기계나 정신도 뭡니까 거의 바닥 수준이고 정의감은 더더욱 없고 선악도 여러분들 없고 그냥 내 뱃속에 그냥 밥이 들어오는가 이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비용 치를 겁니다. 세상에 근황 건너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4.15 부정선거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속히 부정선거 전모를 낱낱이 밝혀 국가를 정상화하시기 바랍니다. 34명이 찬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죠. 추측은 알 수 있지만 유명호 여러분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젊고 표기가 있고 그동안 여러분들 사건 수사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하에서 9월 달입니다. 감사원이 그 많은 격도를 무릅쓰고 선관위에 속구리 여러분들 투표 감사를 했지만 뭐가 나왔습니까 개미가 나왔습니까 올챙이가 나왔습니까 유명호 여러분들 감사원 사무총장 석구리 투표 여러분들 감사회가 뭐 발견했습니까 뭐를 발견했습니까 감사원 사무총장도 공무원이니까 감사원 유명호 사무총장만처럼 나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국정운원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모으죠. 정안이 하고 외면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강 건너 불처럼 하고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죠. 제가 열을 낸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악이 발견됐고 그 악이 국가의 존망과 국민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거를 그냥 깔아뭉개고 그러니 밑에 여러분들 하부부수인 검찰이 움직이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움직이겠습니까 유명호 여러분들 감사원 사무총장이 움직이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관직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관직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뭐가 특별히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위 사람의 이름 심중을 읽는 초기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된 것이고 감사원 사무총장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해요 하지 않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원 내일부터 감사 본격화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도 시간 지나게 되면 그냥 깔아뭉개고 대충 때울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은 아까 여러분들 한 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선거를 하며 느낀 것은 이 나라 행정시스템이 그것도 선거관리시스템이 이 모양이라면 사실상 망한 나라라는 생각된다. 행정시스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씨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진두지휘한 선거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득표수를 어떻게 빼앗고 빼앗은 것만큼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에게 밀어줬는가 이것을 낱낱이 파악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다섯 번째 책 도둑놈들 5권 2002년 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여러분들 엊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정상국가로 다시 복귀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